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중계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중계사물 표시광고인데 자 먼저 우리 사무소 명칭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 중계사무소 명칭의 경우에는 공인중계사 사무소 5개광고물입니다 공인중계사 사무소 5개광고물이나 또는 유리창에 선팅을 해도 되죠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 5개광고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X입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선팅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행운 공인중계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계 해도 됩니다 그리고 5개광고물 간판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개인개업공개사면 개인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단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간판에는 연락처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개업공인중계사가 아닌 자가 이런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계사가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이 공인중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5개 강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제합니다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무소 명칭 표시고요 다음은 중계대사물에 대한 표시 강고입니다 강고라는 말이 들어가도 이 표시 강고는 임대문이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개 강고물이라고 할 때 광고 들어갔지만 5개 강고물은 간판입니다 자 중계사물 표시 강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 5개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5개는 기재해야 된다 62페이지 그리고 또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 보니까 사무소 명칭 사무소 연락처 그 다음에 소재지 등록번호가 있고요 리언에 개업공개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인터넷 표시 강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 강고를 하는 경우 이 성명 소연 등 5개 외에 5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종가집 형님 소면입니다 중계대사물 소재지 중계사물 면적 중계사물의 종류 중계사물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강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62페이지 맨 밑에 비업에 동그라미 가번 나번 다번에 있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까지 8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벌칙을 보면은 이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체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는다든지 보조원 이름을 적는다든지 또는 이 성명소형 등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입주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게 되면은 가짜 매물 올리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라는 벌칙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되겠죠 이게 62페이지, 63페이지 맨 위에 답은 있고요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죠 기억에 보면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니언, 디귿, 그 다음에 가나다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언도 보면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예를 들면 월세 50만원인데 월세 10만원짜리 있다고 광고 매물을 올려요 그럼 손님이 전화해가지고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빨리 오세요 해서 가보니까 금방 나오고 없습니다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로 매물을 올렸다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감시할 수 있다,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적정하게 번역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영어 그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시감독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거래정보사업자하고 달라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64페이지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증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다 기억해 보면 공공기관 리언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겟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리얼 그 밖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단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업무 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가루 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기본 모니터링 미연 수시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모니터링 기관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면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년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리언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번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간판 철거입니다 개혁 공개사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적시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없다고 했죠 공개사법에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하나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기업, 사무소 이전 신고, 리언, 폐업, 디겟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나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업무 정지나 휴업은 최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고 간판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소 이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만약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청문은 덜을 청, 덜을 문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신청은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의 경우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 자 다음은 66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중개어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겠죠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또는 중개어뢰 계약입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 간의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중개계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것도 들어가서 얼굴 보는 것도 부끄러워서 사실 중개사무소 간판만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전화했어요 전화로 팔아달라 사달라 이렇게 보통 구두로 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66페이지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66페이지 그 박스 밑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서와 개업공개사 의뢰인의 권리의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가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재 67페이지 메뉴에 보면 1 의뢰의 의무사항 2 갑의 권리의 의무사항 요것만 다르고요 전속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그 71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교재 71페이지와 67페이지 일반중개계약서 차이점은 1번 의뢰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의 의무사항 요 두 개만 차이가 있고요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의뢰의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의 의무사항만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66페이지 다시 맨 밑에서 4번째 줄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일반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똑같습니다 우리 67페이지 그 3번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월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에 따른다 시험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을 5개월로 약정한 경우에는 3개월로 단축된다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원칙 3개월이지만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반중개계약서 반드시 권장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권장하는 계약서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바로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1번 을의 여무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개혁공개사입니다 갑이 을의인이고요 항상 월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죠 종속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통 을로 표현됩니다 갑을관계 갑질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을의 여무사항 을이 개혁공개사입니다 을이 개혁공개사는 중개재산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물론 노력 안 해도 명시적으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적 의무죠 그럼 현실적으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계약 승사시켜야 중개 보수를 받으니까 2번 갑의 권리의 의무사항입니다 갑은 의뢰인입니다 반가루 1번에 보니까 갑 의뢰인은 이 일반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산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혁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반가루 2번 갑 의뢰인은 을개혁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뢰인도 진짜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협조하겠죠 아까 3번 유효기간 원칙산물 예외당사자 약정인 거 이거는 전속 3, 4, 5, 6번은 67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사하고 동일하다 4번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산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 의뢰인이 거래가격의 몇 퍼센트 또는 몇 원을 중개 보수로 을개혁공개사에게 지급한다 뒤에 별표 요율을 넘지 않아야 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을이 개혁공개사죠 을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갑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1번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는 그 차익을 환급해 줘야 된다 2번 중개 대상으로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예 재산상 피해입니다 32회 때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하고 나머지 차익 2억은 개혁공개사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밖의 약정 별도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뢰인과 개업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게 보면 어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년월일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9페이지 쉬었다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69페이지 전속중개계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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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